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말미야마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권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과 고난 오늘 두 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22절부터 읽었는데 이 앞선 절이 20절입니다. 빌리뽀소 1장 20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저는 제가 다시 보고만에 산다고 고백하면서 저의 인생관 또 좌우명으로 삼은 말씀이 빌리뽀소 1장 20절입니다. 내가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이 20절에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전과 같이 지금도 변함없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이 말씀은 바울사도가 또 다른 말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유익하다는 말은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Gaining Christ,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다 나를 차지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됩니다. 그 외에는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치는 굴러가고 주님은 우리의 빈문서를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일기장을 들여다보면서 살지 않고 과거의 아픔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것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언제나 기쁘게 머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환한 자리에서 밝게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을 찡그린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억눌린 아이가 우리 안에 있고 뭔가 뒤틀린 성장하다 말아버린 그런 자아가 내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의 은혜로,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나의 모습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 안에 더딥혀 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백명, 천명이 서로 다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형으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그냥 쫙 덮어버림으로 마치 뭐예요? 시멘트를 바르는 사람이 한 번에 쫙 발라버림으로 말이죠. 혹은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이 한 번에 정말 압도적으로 쫙 칠해버림으로 모든 걸 다 덮어버리듯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불완전한 기억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쫙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발라버림으로써 옆에 분에게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발라버린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님의 메모리가 우리를 대신하는 것 주님이 그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그는 영어의 몸이 되어 있고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는 분명히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들에게 가보기를 원하고 있는데 가볼 수 있을지는 솔직히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곁에 있든지 없든지 가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둘 사이에 끼었다.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 바울은 분명히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더 살아야 될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는다는 것을 이제 시계가 딱 끝나버리는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쾅 닫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좋은 기억들이 삐삐삐삐 하고 끊어져 버리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가는 나는 더 이상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찾아 드는 그런 허무함과 두려움 그런 공포가 아니라 그런 죽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죽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런 허무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완전함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차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우리는 또 마지막이 두렵지 않아서 도망치듯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계속 죽음을 두려워해서 쫓기듯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같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답을 얻어야 합니다. 답을 얻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추건합니다. 저도 그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이제 더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있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사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남은 시간을 개수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얼마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결승점을 앞두고 가는 사람은 남은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막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지? 그러나 결승점까지 향해 가는 시간은 굉장히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루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 몸이 아프다가도 그런데 힘이 나고 또 아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요. 내가 완수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는 내일 내가 내 삶의 값어치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 안에서 사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차지하시고 내가 주님을 얻는 주님이 나를 대신하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과 또 주님 나라에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주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사명을 가지고 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지 내 믿음의 분량이 올해는 어디까지 도달해야 될까 하는 사모함이 여러분의 이스라엘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사명의 리스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 동안에 다음 10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 또 우리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루실 일들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너무나 많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또 복음의 사람들은 오늘 또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과 달려갈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고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깨알 같은 그들의 사명 리스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배 가서 사는 것처럼 은풍농을 하면서 살지 않고요. 그냥 죽을 날 기다리면서 병상에서 허무하게 창밖을 대다보는 사람처럼 마지막 입세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늘 주님 앞에서 그렇게 깨어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은 인생이 사명이라고 하나님께 고해드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은 쓰임새가 많고 우리는 쓰임새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봐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반이라. 그는 믿음의 삶을 경주라고 얘기했고 또 싸움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려는 분명히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디아스포라의 무너져서는 안 되는 전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보금적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전선입니다. 우리 한인 크리스찬 디아스포라 공동체 중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마음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가짜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마음교회를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제자와 하는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유럽의 중부의 한모퉁이에 분명히 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사이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쇄한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 허무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서로에 대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힘을 내고 그리고 놀랍습니다. 더 은혜가 됩니다. 작년보다 더 멋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그 남은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하나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이 일을 네 가지로 그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스피릿을 가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 한 스피릿으로 우리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다. 복음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 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설계하셨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실행자, 대표자가 되셨고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생명에 대한 그 간절함이고 그들에게 없는 것은 이것이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은 이것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이루실 때는 순도가 100%입니다.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주님 안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의사가 환자 앞에 갈 때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 의사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자신 없어 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극적극적거리고 그리고 어딘가 빠져나갈 궁리를 생각하고 말을 돌려대기 시작한다면 환자는 불안하고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얘기대로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대로 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에서 힘을 얻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의사를 만나서 얘기할 때 벌써 50%는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 또 다른 것은 아닐까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될 경우에 이미 진행된 거 아니니까 온갖 가지 생각들이 의사하고 얘기하면서 벌써 50% 이상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말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아픈 분들을 얘기할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갈래가 딱 결정되면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특히 수술하기 전달은 굉장히 마음이 단순하고 편해져 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짝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없는 것은 바로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이 그것이 전혀 주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물음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 거죠. 20기니까 20년째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의 모토 중에 하나는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아마 속으로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질문이 없을까? 물론 가끔 물어보시긴 해요. 그런데 그런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영적인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닐까 아니면 너무나 획일적이고 강요된 것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 제일 낮은 수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이 없다는 것은 물음표에 의해서 생명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부르타 교육이라든지 좋은 질문이 동기부여하고 학습능력을 깨우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창의적인 질문, 궁금함, 지식욕 그런 물음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 의심,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느낌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그 측량하고 측량할 수 없고 한량없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깨달음 이것이 주님이 주신 느낌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느낌표에 의해서 하나가 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과 묵상을 하잖아요. 큐티하면서 그것은 내 마음의 의문점들을 모아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느낌표 성령의 깨달음, 그 감동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고요. 의문이 없고 그 안에는 느낌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하는가? 그렇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한테 가는데요. 질문할 시간보다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을 받아들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질문이 있지만 아, 이 질문이 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일 텐데 우선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무조건 내가 흡수해야 되겠다. 그 생각과 태도는 너무나 너무나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순도를 높이고 받아들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으신 그 소원은 우리들의 생각,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다 하나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좌고 의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나의 생각도, 내 마음도 그리고 내 모든 것도 거기다가 걸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과 뜻에서 하나 되는 인생을 삽니다. 인생의 많은 질병들은 마음이 나눠지고 생각이 많은 데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이 하나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행동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제가 행동을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인 줄 압니까? 언제나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의 주석에서도 성경 연구가들도 너무나 많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정죄에 가깝습니다. 정죄에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하나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는 그 예를 자주 드는데 육상선수들이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800m, 400m까지 결승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출발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블록에다가 발을 대고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그들이 경기장에 나와서 소개를 받고 출발 준비를 하는데 루틴이 있어요. 그렇죠? 루틴이. 출발하기 위해서 몸을 풀고 준비하는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한 번 보세요. 안 똑같은지. 다 똑같습니다. 정말 조금도 틀리지가 않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기록을 단축하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공식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온 마지막 결승전에 나오는 선수들을 보면 거의 다 체형이 같습니다. 그리고 루틴이 다 똑같아요. 이건 다른 분야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체조에 나온 선수들을 보면 체형이 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육이라든지 거의 모든 것이 다 비슷하고요. 루틴들이 다 똑같습니다. 수영 결승전에 나온 선수들 보면 나올 때 헤드폰 끼고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근육의 모습도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몸 푸는 루틴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수하는 장면 같은 경우를 이 초고속 화면 같은 걸로 보자면 거의 다 똑같아요. 각도도 더 비슷하고 그게 뭐냐면요. 행동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너희들은 배운 것과 행동이 다르냐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운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행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죽어 들어가는 소리로 하지 말고요. 그래서 아멘, 남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건 마치 뭐와 가냐면요.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갑상선 저하증 약을 먹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되게 먹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나면 한 30분 정도는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약효가 있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사실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아침에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켜야 될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게 됐어요. 제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죠. 약을 먹기로 하고 그 어려운 것을 아침마다 실천해내니까 저는 그 실천을 위해서 너무 노력하고 그리고 자주 실패하지만 그러나 어떻게인가 해내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도 훌륭하지 않아요. 그 약을 그렇게만 먹으면 약효가 있다는 걸 알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내게 주시는 나의 과거의 승리이고 내 미래의 그 죽음의 치명적인 덕짐을 이기는 분명한 힘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다 그대로 합니다. 다 그대로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부르짖어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거라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아침에 야간을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내 삶의 큰 힘이 되고 영감이 된다면 그 큐티가 왜 어려운 일이겠느냐고요. 큐티가 왜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세상에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기독교를 새로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뭔가 스토리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그럴 거지만 제가 오늘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떻게 요약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주원 목사님이 했는데 이주원 목사님이 그걸 잘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하고 찬양 하나 하고 나서 바로 올라오는데 그야말로 막 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건 뭐지? 하고 이해해가지고 다시 요약을 해서 어떻게 써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핵심 워딩 그거 마냥 쫙 써서 보아라.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설교한 거와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주원 목사님이 머리가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재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거 그게 뭐지? 아, 뭐 모르겠어. 목사님 설명 들어봐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권한에 참여하려 하여 그 말씀을 딱 갖다 세게 넣는 거예요. 입에다가 담아두세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약을 다 알고 먹어요? 좋다. 거기에 대한 신용을 담보할 만한 게 있다면 그 권위를 믿고 그냥 먹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대부분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머리는 떼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대신에 우리가 그와 같은 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말 진실한 초대이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그냥 안에다 넣어요. 그냥 안에다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를 들면 칸트 철학을 공부하는 분이 칸트를 완전히 뱃속까지 다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난수표 같은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친숙해져요. 먼저. 그 표현에 친숙해지면요. 그 뜻은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권세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거기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 레시피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이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권한도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결론인데 권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시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권한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더 집중할 수 있는 토양입니다. 씨앗을 땅에다가 묻으려고 한다면 물을 많이 줘야 하고요. 또 옮겨 심을 때도 물을 많이 줘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 좀 그 생명이 거기에 묻히고 태어나는 데 있어서 어려운 환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한이라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말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고통을 겪어내셔야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은 중단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벌은 뭐냐면요.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가고요. 힘은 두 배로 들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 잠도 줄여야 하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끝나버린 것은 아니에요. 형벌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선택과 집중이 일어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내가 포기해야 하고 더 힘이 들고 시간도 느리게 가지만 방향성은 더 분명하고 소망은 더 강렬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게 더 귀중한 결과가 맺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시험 보는 것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대학 갈 때 시험 보는 거 학교 다닐 때 좀 시험 보는 거 꽤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만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이제는 시험을 좀 그만 보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이후에는 시험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몇 번의 본 시험이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연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장인은 그 도자기를 굽는 시간이 그 대단히 그 도자기에는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이제 작품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정금이 금이 순수하게 형성되는 기간이고 진짜 꿀이 그리고 그 여왕벌의 로얄 제리가 모이는 기간이고 실력이 쌓이는 기간입니다. 또 고난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절실한 토양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형벌을 받아라 아니면 정말 절망스러운 일을 경험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끔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끝났다면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말할 거예요. 그는 끝나버렸다고 말할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느리게 갈 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권한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요 많은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소장의 한국에 국립암센터 원장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술 한 잔은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암세포에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건 나쁘지만 한 잔은 건강에 좋다. 절대로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굶겨죽이려면 술 한 잔도 마시지 말랍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면 이 얘기를 그냥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암을 한번 경험했다거나 몸이 안 좋으면 이런 얘기가 크게 들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담배는 모든 암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귀에 들리지 않지만 몸이 연약하면 여러분 그 정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골 80년, 골골 100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더 손쉬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 더 잘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 연약한 것을 잘 살펴서 몸에 싫은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랑풀트에 있는 그 동료 목사님 최근에 은퇴하셨는데요. 저보다 다섯 살 많은데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런데 20년 전부터 몸에 안 좋다고 뭘 안 드시더라고요. 매우 맵다고 안 드시고 조미료 들어있다고 안 드시고 그래서 참 유별나네 그랬는데 이번에도 만나 보니까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리고 독감도 한 번 안 걸리고 그리고 되게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뭔가 핸디캡이 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맞게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권한이란 그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권한은 다 겪으셨어요. 우리가 질병이 오거나 어떻게 오거나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요즘은 암은 발견되는 게 축복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견되고 수술도 하고 여러분이 건강도 유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끝난 거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제는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이는 권한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가는 가장 좋은 길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오늘 새로 우리 등록한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정말 복음학교와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레시피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합당한 권한이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그럼요. 감사합니다.